내가 사랑하고 싶은 유리학사 유진이 향합니다. 너를 다시 만날 열린 내 마음이 다시 뛰고 있는 건 너를 향한 내 맘 아닐까. 언제나 변하는 마음으로 닿아줄 수 있다면 이제 다시 내 맘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데 너라면 다시 웃을 수 있어 너라면 흔들리지 않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라면 달라질 수 있겠어 너라면 사랑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이 아닌가요 너라면 언제나 변하는 마음으로 닿아줄 수 있다면 이제 다시 맘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데 언제나 변하는 마음으로 닿아줄 수 있다면 이제 다시 맘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데 너라면 다시 웃을 수 있어 너라면 흔들리지 않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라면 달라질 수 있겠어 너라면 사랑할 수 있겠어 너라면 사랑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라면 너라면 다시 웃을 수 있어 너라면 다시 웃을 수 있어 너라면 흔들리지 않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라면 너라면 달라질 수 있겠어 너라면 달라질 수 있겠어 너라면 사랑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거든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 너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 너라면